까불다 맞는다 걸리기 바래 어디 주라 욕할 거 없어 누나라는 게 지 대학 등록금 들고 튀어서 대학도 못 갔는데 누나 안되지 펴 나 같아도 누나고 나버리고 벌써 장사를 했을껴 사채업자한테 사람 죽게 생겼는데 그깟 대학의 문제야 장학금 탈 정도로 공부를 잘 하든가 어디서 저런 놈이 나왔는지 누구 닮아서 저런데 그래도 아버지랑 정은 있었나봐 사내만 해야 할 때는 언제고 그 팀에 언제 저런 거 만들어 갖고 엄마도 다녀가서 주책바가지야. 저거 안났으면 엄마도 이 고생 안하잖아 고생을 되어도 내가 하지 니가 혀 전부 나만 같구나 일이야 집구석에다가 뭐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